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2023년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네요.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는 방법 가운데 아주 좋은 방법은 노트 같은 위에다가 올해 한 것, 못한 것, 후회되는 것, 아쉬운 것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적어보면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뭔가 이렇게 펜을 들고 무엇인가를 적어가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디지털 도구들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제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 노트 위에다가 뭔가를 적어보는 것, 이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작 부분은 정말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아마 모실 모양이네요.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좀 가볍게 들어가는 의미에서 인생을 아주 우하고 이렇게 쏠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바닷가에 컸기 때문에 대개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물이 특성이 강한 물고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갈치라든지 멸치 이런 거는 한쪽으로 쫙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멸치 그 어군, 무리들이 그 숫자가 수없이 많은데 그 단단한 그 물이 이렇게 터져버릴 정도로 한쪽으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멸치 때도 그렇고 아마 갈치 때도 그렇고 정어리 때 이런 것이 아마 다 무리 속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사람도 이제 좀 다르면 조금 외롭죠, 그렇지? 외로운데 특히 이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냉정하고 냉철해야 될 때가 많은데 대개 이렇게 경제 위기 이렇게 하면 2000년 무렵에 있었던 다컴 위기라든지 또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미국의 이제 모기지 관련된 부동산 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쏠림 현상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돈 버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값어치가 있다든지 또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든지 어떤 지역이 유망하든지 이런 이제 정보가 확산이 되면은 그쪽으로 쫙 쏠리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이제 다컴 위기, 2000년 다컴 위기인데 이제 일부 그 당시에 기술주 종목들은 주가가 회복되는 데서는 한 10년 정도 걸린 거죠. 한동훈 씨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 근래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탄핵시킬 때 뭐 식자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잘못된 정보의 바탕을 두고 그냥 대통령을 매도하고 해가지고 그냥 전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매도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조금 노출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돈이 참 피지 않습니까 피? 돈이 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잃을 때도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 쏠림 현상 때문에 버벌이 발생하게 되고 거품이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처칠의 정기를 보게 되면은 처칠의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의 어머니가 미국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처칠을 각별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미국을 방문하고 그런 미국에서 많은 그런 지인들이 순회광년 같은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그때 이제 정치 자금을 좀 모으는 거죠.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기부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1929년 또 대공황 때 투자를 했거든요.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아마 윈스턴 처칠의 해군상 육군상 재무상도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황 때 그런 거품이 터지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돈을 다 잃었는데 처칠의 정기를 보게 되면은 처칠의 이제 서양 사람들은 사진기가 많이 발달되기 전에는 대부분 자화상을 그렸지 않습니까 유화로. 그때 사진 잘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가장 처칠 얼굴 가운데서도 몰골이 가장 이렇게 안 돼 보였던 거가 그때가 이제 아마 외손장과 하는 사람들이 정언한 걸 보더라도 손장과 이런 사람들이 정언한 걸 보더라도 할아버지가 가장 힘들었을 때다 이렇게 정언해 놓은 걸 봤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대가들도 상황을 제대로 못 이루었던 거죠. 특히 이제 또 한국 사회는 한국이란 나라가 크지 않고 무리 속성이 좀 강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으로 샤악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이끄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냉철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개인적 사안이나 투자 결정이나 아니면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관찰 지켜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돈을 이렇게 잃어보지 않고서는 참 배우기가 힘들죠 이런 거가. 그러니까 한참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이 뜬다고 할 때 그때 달라들어서 이제 대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한 번 가혹한 경험을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비용 치르지 않고 배우는 사람들은 진짜 현자에 속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